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됐는지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가을, 정원에 머물다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데 축제의 주인공은 2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가을 정원입니다. 국화는 물론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억새와 팜파스그라스 등 다섯 종류의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일 국화꽃을 보려고 왔는데 오늘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기도 좋고 올 때마다 새로운 게 좋고 새로운 변화도 있고 계절마다 꽃이 볼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관람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포토존도 설치됐습니다. 축제 기간, 새내기 정원사들의 경진대회와 전국 정원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원에 있는 도라지를 직접 캐내고 가져갈 수 있는 도라지 캐기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태화강 국가정원을 달리면서 만끽할 수 있는 전기관람차와 꼬마 단풍열차도 마련됐습니다. 해가 진 밤에도 축제는 이어집니다. 심리대숲 은하숲길에 이어 국가정원 일대가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가정원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 신문들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한 음악회와 청소년 댄스 경연 등 다양한 공연들도 무대에 오릅니다. 높아진 하늘, 서늘한 바람과 함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풍성한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GA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가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2차전지 신공장 건설 현장에도 기업 지원을 위한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울산시는 삼성 SDI의 신규 투자가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이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담 공무원 1명을 파견해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울산 공장 내 7만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 1분기 착공 목표로 신형 배터리와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축하고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앞서 현대자동차 전기공장 건설 현장과 SO1 고려아연에도 행정 지원을 하는 공무원의 파견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건강연대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의 의사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울산의과대학이 울산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1987년 울산의대 신설을 허가했지만 울산의대는 법을 어기고 설립과 동시에 서울로 가버렸다면서 교육부가 이에 대한 시정명력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대학 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의 의료인력 해소는 울산의대의 완전한 울산 환원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울산의대의 조속한 울산 이전과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서생간절곳 일대를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울산시는 공진역시의원의 해도지 명소, 간절고재, 관광자원화 대책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울주군에서 2025년 2월의 목표로 간절고재를 포함한 진화해변과 배우산지를 서생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요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주군으로부터 간절고재 관광단지 지정을 요청해 올 경우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광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심항공 교통산업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형 도심항공 교통산업 육성 포럼이 어제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테크노파크 등 울산시 산화기관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도심항공 교통산업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심항공 교통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내외 이슈, 정책 방향 공유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도심항공 교통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울산선수단 결단식이 어제 오후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목포 등 전라남도 1원에서 선수 6천여 명, 입원과 보호자 3천5백여 명 등 전체 9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육상 등 25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605명이 참가하며 올해는 금 62개 등 매달 162개 종합성적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생동물들이 도심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밤 남구 옥동의 한 텃밭에서 고라니가 붙잡혔습니다. 저녁 6시 42분쯤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고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이 출동한 건데 고라니는 신고 4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 같은 날 새벽 멧돼지 도심 출몰 소동이 있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야생동물이 또 도심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야생동물들의 잇따른 도심 출몰에 인근 주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전문가는 최근 들어 야생동물들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는 이유로 먹이 부족을 꼽습니다. 동물들이 염분을 채워야 하는데 야산보다는 따뜻한 도심 지역에 먹을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매년 이맘때면 야생동물들이 도심에 자주 출몰하는데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상위 포식자가 없어지면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개체 수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울산 지역 야생동물 포획 건수는 올해도 역시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심뿐만 아니라 가을 들어 늘어난 등산객들이 야생동물을 마주치는 경우도 많다며 야생동물을 마주쳤을 땐 자극하지 말고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태화강에서 태어나 자란 연어가 올해도 태화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주구는 그제 오후 범서 구영교 인근에서 올해 첫 회귀연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된 연어는 길이 65.8cm, 무게 2.8kg 이었습니다. 태화강에서는 지난 2003년 회귀연어 5마리가 처음 포획된 이후 20년째 연어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울주구는 태화강으로 돌아온 연어가 무사히 살려낼 수 있도록 연어보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HD 현대조선 중간지조사인 HD 한국조선해양에 카타르에서 5조 2천억 원 규모의 LNG 선박 17척을 수주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방문한 그제 카타르에서 카타르 에너지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17척을 5조 2천억 원을 건조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일계약 기준으로 한국조선업계 사상 최대 수주 금액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 규모로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9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윤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문수대시양 2단지에 조기분양 전환을 놓고 입주민들과 울산 도시공사의 갈등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도시공사와 입주민들은 울주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양가 조정 권고안에 따라 최근 간담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값이 1년 전보다 20%나 떨어졌다면서 지난해 감정평가가 아닌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울산 도시공사는 분양가 8%를 인하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정비과제 30건이 상정돼 이 가운데 수도요금 체납 후 공급 재개를 위한 수수료 폐지 등 1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완화하기로 의결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현안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어제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구청장은 특히 강동관광단지 개발과 북울산역 KTX 이음정차역이 유출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지방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국비지원도 건의했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구현 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운 것들을 학부모에게 선보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이끌고 강당으로 들어섭니다. 아이들은 1년 동안 만든 결과물을 부모에게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전시된 결과물들을 보며 올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과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판넬과 작품 전시가 주를 이뤘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아이가 마냥 기특합니다. 지구는 인간이 필요 없지만 인간은 지구가 필요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아이들의 작은 소망이 학부모를 통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천 고지가 넘는 영남 알프스의 정상을 장비 없이 완주하는 2023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 참가 선수는 2,100여 명으로 해외 21개국 80여 명의 선수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남 알프스 9개 산 정상을 코스별로 완주하게 되며 반려견과 함께 산을 오르는 반려견 코스도 마련됐습니다. 이 중 영남 알프스 9개 산 정상을 모두 오르는 코스를 완주할 경우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열리는 또르 330대회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중기청이 17개 창업지원 기관과 함께하는 2013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가 어제와 오늘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스타트업 페스타는 창업 생태계와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생태계 등 3가지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대기업과 전문 투자자들과 연결해 주는 소통회장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의 유망 스타트업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26개의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장생포 문화창구의 상설 공연이 잇따라 매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문화재단에 따르면 장생포 문화창구가 지난 4월 어린이 상설 공연을 선보인 이후 오는 11월에 올해 마지막 상설 공연까지 전회차 100%의 예매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장생포 문화창구가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되는데 지역 대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년에도 어린이 중심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한국조서대양 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와 함께 울산태화호에서 조선 조서대양 기자재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선주사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리스와 독일, 인도, 터키, 이탈리아 등 12개 국적 선주사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함께해 선박장비 공급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해외선주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울산의 유수기업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연구진의 산업안전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카메라 배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 IT융합학부 조동식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최소한의 카메라 배치로도 넓은 각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산업현장 등에서 카메라 설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스튜디오 카메라 시스템에 처음 적용한 뒤 기업들과 협력해 기술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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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